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83페이지의 철골구조 파트 보도록 합니다. 철골구조는 2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최대는 3문제까지 나왔죠. 그래서 철골구조는 기본적으로 철골구조의 총합문제 유형하고 그리고 접합부분 가지고 많이 다룹니다. 접합에는 대표적인 용접접합이죠. 그리고 넘버2가 고장력볼트 접합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 문제 보시면 개요에서 철골구조의 장점 및 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1번에 강제는 체질이 균등하죠. 균등하고 강도가 커서 철골콘크리트 구조 건물에 비해서 중량을 줄일 수 있죠. 가볍습니다. 그것이 장점이죠. 그리고 2번에 장경관, 경관이 스팬입니다. 경관이 스팬, 그래서 롱스팬. 그래서 장경관의 구조물이나 고층 건물을 축조할 수가 있죠. 그리고 4번에 시공정밀도가 요구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공사기간이 철골콩에 비해 길다 계속 틀렸죠. 그래서 이제 공사기간이 짧은 것이 철골구조의 장점이 적인 측면이 되죠. 그래서 이 공사기간은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것, 쉽게 이야기해서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는 거죠. 단축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철골구조의 장점적인 측면이 되겠죠. 그리고 고열에 약하기 때문에 뇌하 설계를 기준 잡았을 때 뇌하피복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압축력에 대한 자굴이 생기기 쉽죠. 그래서 자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철골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1번에 철골콩크리트 구조에 비해서 공사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죠. 그리고 2번에 뇌하 성능이 비교적 낮아 뇌하피복에 대한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 뇌하성을 다룬 것이죠. 그리고 3번에 단면에 비해서 부재의 길이가 비교적 길고 두께가 얇기 때문에 자굴이 발생되기가 쉽죠. 자굴 장점이 우수하다고 해서 OXX입니다. 그래서 가늘고 길다 보니까 압축력이 적용되면 쉽게 이런 굴절현상, 이 자굴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강한신호총 국부장의 자굴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발생이 하기가 쉬운 것이 특징이죠. 그 점을 항상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철골콩크리트 구조에 비해서 공사시 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계절에 관계없이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강제는 재질이 균등하고 콩크리트에 비해서 인성이 우수하죠. 자 인성은 이걸 인성이라고 해서 변형은 발생이 돼도 파괴되지 않는 성질을 인성이라고 했죠. 인성이 좋습니다. 이걸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소성변형능력도 크죠. 소성변형능력도 크다. 소성변형능력적인 측면도 크다. 그리고 철은 연성능력, 표지, 구부할 수 있는 연성능력이 좋죠. 이것이 철골구조의 장점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시는 약간 치성 파괴 성향이 될 수 있다면 극저온 되면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철골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가 나오죠. 그래서 1번에 강제는 균질도가 높고 철골공기구조보다 강도가 커서 건물의 전체 중량은 줄일 수 있죠. 가볍게 할 수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2번에 공법이 자유롭고 큰 부재를 사용할 수 있죠. 스펜이 큰 구조물도 축제할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3번에 철골구조는 일반적으로 부재의 단면에 의해서 길이가 길어서 자굴이 나오면 자굴이 발생이 되는지 또는 자굴에 대한 저항성이 큰지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콘크리트는 인성은 작지만 철골구조의 강제는 인성이 크다겠죠. 인성이나 소성변형능력 또는 연성 이런 것은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번에 내아구조로 설계시 내아피복이 어떻게 필요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면 그래서 3번은 4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철골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왔죠. 먼저 1번에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 경량이다. 자 이제 보통 이제 가볍다는 거죠. 그리고 수평력에 대해서 강하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수평력에 견뎌기 위해서 이제 철골구조는 보통 이제 지진과 같은 있죠. 그것이 수평력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철골조 같은 경우가 일반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서 반응 수정 개수가 더 커요. 그래서 이제 지진에는 조금 더 강합니다. 그리고 3번에 고열에 강하다. 그래서 OXX입니다. 자 여기서 이 고열에 약하죠. 고열에 치약한 고열에 약한 것이 단점이죠. 고열에 약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뇌하성도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고열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뇌하성이 일반적으로 떨어집니다. 뇌하성 개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뇌하 설계시 뇌하 피복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규모 건축물이 가능하고 다른 재료보다 강도 커서 자중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일반 강제의 특성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에가 나왔죠. 그래서 1번에 600도씨 전후의 온도는 항복강도의 절반 정도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고열에 약하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900도씨 이상 되면 강도가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온도가 낮을수록 치성 성향이 두드러져요. 저온씨 치성 성향이 두드러져요. 명심하세요. 그러면 상온에서는 치성 성향이 없지만 이제 저온씨 우리가 영하로 내려갔을 때 특히 치성 성향이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두께가 두껄수록 항복강도가 증가된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지 문제죠. 보통 두께가 두꺼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같은 재질의 강제였을 때 부재의 두께가 두꺼우면 항복강도는 떨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강제를 열처리해가지고 급냉시키면서 강도를 높입니다. 그러면 부재가 두꺼워지면 급냉이 안되겠죠. 내부에는 빨리 온도가 내려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잔류응력이 남기 때문에 강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람으로 보면 가장 적정한 몸무게 상태에서 자꾸 몸무게를 지워보세요.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 그건 아니죠. 그래서 두께가 두꺼워지면 도로 항복강도는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탄소함류량, 보통 탄소당량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보통 이 탄소함류량이 강도의 영향을 받으면 탄소당량은 영향을 줍니다. 탄소당량. 그래서 이제 이 탄소당량이 증가하면 탄소함류량이 되면 강도는 증가가가 됩니다. 강도가 증가가 돼요. 그런데 탄소함류량이 증가가 되면 용접성은 떨어져요. 용접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부재 두께가 두껍다고 강도가 증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부재 두께가 두꺼워지면 도로 항복강도가 떨어집니다. 같은 재질일 때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4번 탄소함류량이 높을수록 강도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겁니다. 당금질을 하는 거예요. 열처리, 이 당금질, 열처리 중에 당금질 이 당금질을 보통 큰칭이라고 해요. 영어로 큰칭이 그래서 이제 열처리에서 급냉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라든지 기름 같은 데 넣어서 빨리 냉각하는 것이 당금질이, 열처리, 그래서 급냉시켜서 이 당금질은 열처리에서 급냉시켜서 강도를 증가시키는 데 쓰는 것이 열처리 방법이 당금질이에요. 영어로 큰칭이라고 하면 돼. 큰칭 그래서 큰칭이라고 칭하면 돼. 큰칭 단금질은 급냉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단금질에서 강도를 높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컨칭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열처리하고 나서 이제 인성입니다. 인성은 이제 철의 인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제 한 열처리 한 200에서 600 동씩 이제 열처리 해가고 서서 공기 중에 서서 이제 냉각시킨 것을 템퍼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당금질 하고 나서 나중에 열처리 한 번도 하는데 그걸 템퍼링이라고 하면 돼. 템퍼링 템퍼링은 이거는 이거는 200에서 600 동씩 열처리 해서 이거는 선행식이 있는 거예요. 급냉시키지 않고 공기에서 서서히 냉각시킨은 선행입니다. 그래서 템퍼링은 강제 인성을 증가하게 해서 보통 하는 것이 바로 템퍼링 개념이 됩니다. 구분해 두시고 그다음에 5번에 동일 두께의 강제에서는 강도가 높을 속 용접성은 우리가 떨어진다. 그래서 강도가 높으면 용접성은 떨어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예열을 하면 용접성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에 H150 자 형광의 표시법에서 H-150 곱하기 120 곱하기 6 곱하기 9죠. 그러면 형광의 형상이죠. 형상을 나타내고 H형광이다. 형상이고 이게 형상이죠. 형광의 형상으로 나타내고 이게 높이죠. 춤을 나타낸 거죠. 춤이고 그다음에 이건 형광의 폭이죠. 폭을 나타내고 이것이 그리고 이것이 외부 두께죠. 이게 외부 두께 자 그리고 이것이 프렌지 두께죠. 프렌지 두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렌지 두께는 그 벌마다 9mm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7번에 형광의 표시방법은 형광의 형상을 먼저 나타내고 H 써 보면 되죠. 그리고 형광의 높이를 먼저 H로 해놨죠. 곱하기 4B 그리고 외부 두께 수직부제 두께가 먼저다. 그리고 수직부제 두께 수평부제 두께 수평부제 두께 순으로 나타내면 되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에 용접성과 내진성이 우수한 극후반에 극후판에 고강도 강도 열처리 제어 강의로 제어 열처리 강의죠. 이것은 TMC죠. Thermal Mechanical Control Process의 약자 딴 거죠. 그래서 옛날에 TMCP 강의라 지금 TMC 강의라 제어 열처리 강의죠. 지금은 우리가 건물이 너무 고층화 대형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강도가 커야 되겠죠. 그런데 강도가 크면 용접성이 떨어지니까 강도도 크면서 용접성이 좋은 강을 만들죠. 그래서 제어 열처리 강 특수강을 만드는 것을 TMC 강의라고 우리가 읽히게 됩니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시면 24회 때 기출된 거죠. 철골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단면에 비해서 부재의 길이가 길고 뚫게가 얇기 때문에 자굴 되기 쉽다. 그래서 이건 자굴 여부를 보시면 항상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1번은 2번 접합부의 시공과 품질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3번에 강제의 취성 파괴은 고온에서 인정할 때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저온에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 알아두실 것은 강제의 취성 파괴은 취성은 변형하려 파괴되기 쉬운 성기를 취성해라. 그래서 이거는 저온시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3번에서 강제의 취성 파괴은 저온에서 문제죠. 고온이 아니라 저온 그래서 여러분들이 LNG 운반서는 일반 철강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특수강을 써야 돼요. 보통 극저온이죠. 메타는 마이너스 162도씨 액화가 되니까 엄청나게 극저온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강제는 다 파괴돼요. 그래서 극저온에서도 연성이나 인성이 좋아야지 파괴가 안될 거 아닙니까? 안간을 넣은 보통 강제 특수강을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단금질은 강을 가열하고 열차는 금냉시켜서 금냉을 시키는데 물이라든지 기름 이런데 넣어서 빨리 냉각시키는 것이 바로 단금질 큰칭 개념이 되는 거예요. 큰칭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러면 단금질 후에 나중에 하는 것이 템퍼링이에요. 200에서 600도씨 정도 열처리해서 공기에서 서서히 냉각시키는 것이 템퍼링 개념이에요. 얘는 인성을 인성을 전가하는 데서요. 그 점 알아 두시면 되고 5번에 고장력 볼트 접합은 철골 부재 간에 마찰력에서 운력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죠. 그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강간 파이프형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강간 파이프형 강간 파이프형 구조는 보실 때 원형 강간이 대표적이죠. 각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원형 강간은 이런 파이프형 구조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구조물을 짓는 것이죠. 그러면 이 원형 강간은 폐쇄형 단면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힘이 작용되나 똑같잖아.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강도의 방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없죠. 얘는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형강들이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형강은 그러면 H형강이든 I형강이든 우리가 D급형강이든 L형강이든 이런 것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간은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틀죠. 형강보다 살 두께를 얇게 할 수 있으니까 적게 할 수 있으니까 경량화가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흰강성이나 비틀린 강성이 커요. 그리고 접합이험이 복잡한 것은 단점이죠. 그리고 이연분이 강것이 신속한 절단과 어렵습니다. 형강보다 그래서 4번, 5번은 단점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번 보시면 용적구조형 압연강제의 표시기호로 오른 거였죠. SS는 일반구조형 압연강제였죠. 그리고 SM이 용적구조형 압연강제고 거기 3번에 SN 나오죠. 해설에 그래서 3번에 건축구조형 압연강제고 그러면 보통 건축구조형 열간압연강제 그래서 일반 건축구조형 압연강제일 때는 SN입니다. 그런데 열간압연강제는 H를 넣어주면 돼. SHN 이것은 건축구조형 열간 열간 압연강제가 이것이 됩니다. SHN이고요. 그래서 혹시나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SMN은 용적구조형 내우성 압연강제죠. 내우성이고 그리고 TMC가 제어 열처리강이라 했습니다. 89페이지 제2절 접합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먼저 1번에 보시면 철골구조의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1번에 일반 볼트 접합은 가설 건축물이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던 연구 건축물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특히 너뜻 풀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사용하지 말자 계정 일반적으로 너뜻 풀림이 생길 수 있으면 주요 구조부와 같은 내력 구조부 이런 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 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이나 가조임 이런 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볼트 접합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언더컷은 모재가 녹아서 용착 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홈으로 남는 것이 언더컷이었죠. 그러면 이거는 약한 전류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죠. 강한 전류에서 생기는 거죠. 언더컷은 언더컷 개념 언더컷 개념은 이거는 강한 전류에서 생긴 강한 전류 또는 가대 전류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가대 전류 강한 전류에서 언더컷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약한 전류에서 생기는 것은 전류가 약한 전류 약한 전류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은 오버랩 이라든지 오버랩 또는 용이 부족 현상 이것이 약한 전류에서 생기는 게 오버랩이나 용이 부족이 약한 전류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3번에 용접봉의 피복제 역할을 하는 분말상 재료를 플럭스라고 칭하죠. 그리고 4번에 고장력 볼트 접합은 응력 집중이지만 반복 응력에 강하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피로 강도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피로 강도가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게 고장력 볼트 접합은 기둥과 기둥의 접합부에 고장력 볼트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고장력 볼트의 마찰 접합부에 마찰 녹막 위치를 하지 않는 게 기본 원칙 이죠. 봐 두시면 되고 2번 문제 철골 구조의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해 보시면 볼트 접합의 주요 구조의 접합에 주로 사용한다 해서 OXX 주요 구조 사용 못 한다 겠죠. 볼트는 그래서 기억은 X가 됩니다. 그리고 용적 금속의 모재가 융합되지 않고 겹쳐지는 것은 오버랩 이죠. 언더 컷 이라는 것은 무엇을 언더 컷 이라 했습니까 언더 컷 모재가 녹아서 용착 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홈으로 남는 언더 컷 이었죠. 그래서 니언더 X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은 ㄱ ㄴ 모르면 ㄱ 다 꺼버리면 돼요. 확실한 것은 그리고 ㄴ도 틀어져요. 탁탁 꺼버리면 답 나오죠. 바로 더 이상 안 풀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볼트 접합 이나 어디에 뜨죠. 볼트나 리벳 접합 이나 어디에 똑같죠. 게지 라인상 볼트 중심 간 걸 피치라고 하죠. 그리고 리얼의 용적을 먼저 시공하고 고력볼트 시공하면 용접이 전체 하정을 분담하는 것 맞죠. 그런데 고력볼트를 먼저 조인 후에 용접했을 때는 우리가 각각 고력볼트 에도 응력을 분담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ㄷ 하고 리얼이 옳은 것 입니다. 여러분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문제는 잘 풀어놓고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건지 안 보고 답을 1번을 체크 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열심히 풀어서 X 탁탁 해놓으니까 1번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옳은 걸 모두 고르라 기 때문에 우리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3번 문제 철골 구조 접합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철골 구조 공장에서 가공한 강제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하죠. 보통 이렇게 합니다. 용접 기둥과 보호의 용접 은 어디서 해온다? 공장에서 해오는 거예요. 짤 나오고 현장에서는 고장력 볼트로 접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갑니다. 기본이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리고 2번에 용접 은 볼트 접합 에 비해서 단면 결손 있으나 소음 발생이 작은 장점 이다. 그래서 단면 결손 있다. OXX 용접 접합 은 구멍 뚫기가 필요 없잖아요. 용접 접합 은 구멍 뚫기를 안 하죠. 구멍 뚫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단면 결손 이 없죠. 단면 결손 이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재료를 말 수 있다. 절약 할 수 있는 재료를 절약 할 수 있는 거죠. 강제를 절약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접 접합 특징 이잖아요. 그래서 2번 지문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에 고장력 볼트 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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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세 높아 변형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둥과 기둥 접합 부에 뭘 쓴다? 고장력 볼트 접합 하지 용접 안 하잖아요. 용접 할 필요가 없죠. 고장 쉽게 공사 할 수 있는데 왜 비용을 많이 들어가면서 용접 합니까? 4번에 고장력 볼트 접합 내력 금 으로 내력 큰 볼 접합 강하게 조여 생기는 마찰력 으로 힘을 전달하는 마찰 접합 빼빼 였습니다. 그리고 5번에 용접 시공 기술 에 따라 접합 강도 차이가 있으며 열의 변형 등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은 2번이 옳지 않은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철골 구조 일반적인 접합 에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되어놨죠. 1번에 큰 보와 작은 보에 접합 단순 지지 경우가 많음으로 클립 앵글 상의 외부만 상호 접합 그래서 프렌즈는 상호 접합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철골 구조 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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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륙 용접 이런 것이 있었죠. 그리고 3번에 접합 부재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완전히 전달되도록 하고 염이 가능한 응력이 가능한 응력이 작게 되도록 우리가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용접 접합 볼트를 병용 했을 때는 항상 뭘 먼저 하나 용접 먼저 하고 나서 볼트를 줘야 되고 용접 먼저 하는 게 원칙 이에요 항상 기준을 잡아 두시면 되는데 용접 후에 볼트 줘야 됩니다. 4번 그래서 개념이 항상 조건이 안 좋아지면 기본적으로 용접 먼저 그리고 고력 볼트를 나중에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전체를 분담한다 용접 이 전체 응력을 분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철골 구조 고장력 볼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 토크 전단형 고장력 볼트는 너트 측에만 한 개 와시어 사용하면 되죠. 원래는 기본이 그잖아. 볼트 머리 쪽 하고 너트 각각 와시어 한 개를 넣고 너트를 해전시켜 줘야 되거든. 그런데 토크 전단형 고장력 볼트가 특수 고장력 볼트 입니다. 이 경우는 너트 측에만 와시어 하나 넣고 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볼트는 1차 조임 후에 1일 정도 안정한 거친 다음 조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볼트를 조으려면 일단 끼워야 되잖아. 볼트 끼움 하고요. 그리고 1차 조임 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본 조임 을 합니다. 조임도 2단계로 나눠서 줘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같은 날에 다 끝나는 거예요. 같은 날에 그것을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볼트는 원지역 강우나 결로리 습한 상태에서 본 조임 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볼트 끼우기 중 나사 부분과 볼트 머리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볼트 조임 검색 토크렌치나 충력 정밀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오차범위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철골 구조의 접합 방법 중 볼트 조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모든 볼트 머리와 너트 밑에는 각각 와시 한 개씩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좋으면 됩니다. 다만 토크 전단형 고정은 너트 와시 한 개 넣으시면 된다. 그리고 2번에 볼트 기움에서 본 같은 날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리고 3번에 볼트 조임이 검사에 사용하는 기기 토크렌치 정밀도는 플라스마 3% 랍 그리고 4번에 거락해서 토크를 줄이기 위해서 표면 처리하는 와시 사용할 때 너트 쪽에만 사용해주면 된다. 그러면 볼트 머리 쪽은 표면 처리하지 않은 와시 사용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교량에서 용접과 고장력 볼트 마찰을 변경할 때는 항상 기본 원칙은 뭐라고 해야 돼? 용접이 먼저 용접 완료 후에 볼트 조여야 돼? 항상 용접이 먼저 하는 게 원칙 이에요.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 고력 볼트 접합의 구조적 장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1번에 장점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강한 조입력 으로 너트 풀림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옳은 질문이죠. 그리고 2번에 응력 집중이 적음으로 반복 응력 강하다. 다르게 피로 강도가 크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3번에 단면 결손이 없어서 재료를 절약할 수 있다. OXX 자 이겁니다. 고장력 볼트 고력 볼트는 고장력 볼트 접합은 구멍 뚫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면 단면 결손이 생기죠. 단면 결손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 절약 할 수가 없습니다. 단면 결손이 생기지요. 재료가 소모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재료 손실이 발생하죠. 그리고 4번에 유효 단면 응력이 작아서 피로 강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얘는 볼트나 리벳의 응력이 집중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찰력 부재간의 마찰력 힘을 전달 보니까 힘을 전제 분산 할 수 있죠. 그래서 유효 단면 응력이 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피로 강도 높고 그 다음에 현장 시공 설비 간단하죠. 임팩트 렌치로 많이 쪄 있잖아요. 그 다음에 8번에 각종 접합시 응력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놨죠. 응력 부담원 제일 강한 접합이 용접 접합 이라 겠죠. 얘가 제일 세다. 그리고 고장력 또는 고력 장자로 말 뺄 수도 있어있어. 고력 볼트 접합 그리고 이벳 하고는 동격 이라 겠죠. 이벳 접합 하고 동격 이에요.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이나 일반 볼트 되죠. 그래서 병용 하면 강한 것이 전체를 분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벳 과 고력 볼트를 변경 했죠. 그러면 각각이 되면 돼요. 그리고 리벳 하고 볼트를 갖다 하면 리벳 다 분담 하는 거죠. 그리고 리벳 하고 용접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접 전체 분담 하면 되죠. 그리고 용접 과 고력 볼트를 변경 했네요. 그러면 용접 전체를 분담 하면 되죠. 그래서 4번 틀죠. 그런데 예외가 고력 볼트를 먼저 체결 하고 나서 용접 할 경우 이때는 각각 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시면 철골 공사 용접 비파괴 검사 방법 중 초음파 탐상법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 초음파는 복잡한 형상의 검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치가 가볍죠. 그래서 작기 때문에 가볍고 기동성 은 좋습니다. 그리고 T형 이엄세 검사 가능하고 소음품 이 적게 되죠. 그런데 주로 표면결함 에 사용한다 해서 드렸습니다. 보통 이거죠. 그래서 초음파 탐상법 하고 방사선 투과법 이 두 가지는 내부결함 이죠. 내부결함 내부결함 발견 에 많이 활용 되는 것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어 저거죠. 침투 탐상법 이나 자분 탐상법 그래서 침투 탐상법 이나 자분 탐상법 이것이 표면결함 이죠. 얘들이 표면결함 입니다. 표면결함 구분해 10번 10번 보시면 철골공사 용접부 비파괴 검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초음파 탐상법 총음파 탐상법 방사선 투과법 그리고 자분 탐상법 침투 사물 이죠. 그런데 3번에 반발 경도법 은 콘크리트의 비파괴 시험 입니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적정한데 콘크리트 파괴 하지 않고 적정하는 게 반발 경도법 바로 슈미트 햄머 입니다. 슈미트 햄머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11번에 철골공사에서 용접결함 중에 비드의 끝부분에 어목하게 파진결함 비드 끝부분 또는 용접길이의 끝부분 움푹 패했다 어목하게 패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된다 크랙 그래서 이제 크랙은 균열 가능기 크랙 크랙이죠. 그리고 공기구멍 벌로 공기구멍 벌로 방출할 가스가 내부에 생겨서 생기는 갇힌 것이 공기구멍 벌로 입니다. 공기구멍은 겁냉이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오버랩은 겹쳐지는 현상이 오버랩 그리고 언더컷은 모재가 놓아서 용착을 채우지 홈으로 남는게 언더컷 이었습니다. 12번 용접결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크레이트는 아크 용접을 할 때 비드 끝에 옴복하게 또 움푹 패인결함이 크레이트였죠. 그래서 크레이트를 방작해서 쓰는 것이 무엇이었다 저거였었죠. 엔더 탭이었죠. 그리고 공기구멍은 용융금속이 옹거리 방출가스가 남아서 생기는 공기구멍 벌로 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금행이 주된 원인이 많습니다. 오버랩은 용접검소가 모재가 융합되지 않고 겹쳐지는 결함이 오버랩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전류가 낮은 전류일 때 언더컷은 모재가 녹아 용접이 채워진 홈으로 남는 결함이 언더컷이 강한 전류 가대 전류가 원인 이랬겠죠. 그리고 슬래그 함입은 슬래그 함입돼야 되겠죠. 슬래그 우리가 알아두시는 슬래그 가 말려 들어가야 됩니다. 혼입 이란 만져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기공에서 용접 표면에 작은 구멍이 생긴 것은 피터라 하죠.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불안 불안 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용접 결함을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오레시 시험에는 종합문제 지문서 아니면 이렇게 기역 해설 이것 써 넣는 이렇게 쭉 열게 이것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대비 하십시오. 그래서 모재 녹아 가지고 완전히 홈으로 남는 가장 빈톤으로 남는 것이 언더컷 이었죠. 구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번 개별문제는 끝났어요. 오버랩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계속 내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박스 내거나 아니면 종합문제 지문을 쓰거나 아니면 종합문제 용접 결함 만 낸다 이렇게 내는 겁니다. 용접 접항 14번 강구조 용접에서 용접 결함 가는 용어가 거리 멍게죠. 스케일럽은 용접 결함 아니죠. 스케일럽은 우리가 모살용재 에서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서 한쪽 부조에 설치한 홈이 스케일럽 이었죠. 스케일럽 4번 문제 보시면 철골 구조에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하는 겠죠. 뒷댐제는 용접시 루트 또는 루트 관계 아래 되어주는 반이 뒷댐제 이것은 용융 금속에 용락 흘러내려올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뒷댐제를 됐죠. 그리고 이번에 고려 볼트의 접합력은 볼트의 장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마찰력에서 작업이 되겠죠. 그리고 턴버 턴버클은 돌려 당겨서 인장재를 조이는 기구가 턴버클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고 엔드탭은 용접의 시점하고 종료점에 우리가 용접 결함이 불량 크레이터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어주는 금속판이 엔드탭입니다. 그리고 5번의 스케일럽은 용접순의 교차를 이를 피하기 위해서 오목하게 파놓은 부분이 스케일럽이었죠. 그리고 16번 맞대기 용접을 그냥 맞댄용접 또는 그루브 용접 이라고 하죠. 그루브 용접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루브 용접 그래서 함유 실시할 경우 충분한 용입을 합포하고 용융 금속의 용낙 을 방지할 목적 루트 뒷면에 바치는 기마다 뒷댐지 했죠. 2번 개념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번 철골 구조의 절단미 기어선 그루브 가공 이래 제조 이거는 아직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안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버는 것 아직 여기까지 그러려면 문제가 출제해서 아주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번 강구조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기공은 우리가 블루홀이죠. 공기구멍을 줄여서 용융 검속 중에 발생한 기포가 은고시 이탈하지 못하고 용접 내 잔류에서 생기는 공통현상이죠. 그래서 이걸 블루홀 또는 공기구멍 이라고 하죠. 이거는 검능이 주된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럽 용접순위 교차를 표하기 한쪽 부지에 설치하는 홈을 스케일럽 이라고 하고 5단 3번에 스페트 아크 용접 가스 용접 용접 층에 날리는 슬래그나 금속 이런 것을 스페트라고 하고 용낙 용접 금속 홈의 뒷면에 녹아내리는 현상을 용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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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지 딥 데 된 거죠. 그리고 언더컷 무엇을 언더컷 이라고 했습니까? 모재가 녹아서 용착 금속 치워지지 않고 홈으로 남는 언더컷 이었죠. 그런데 용접 용용지가 그대로 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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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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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 사용 보통 일반용 비드 끝부분 엉목 하게 폐인 결함 이라고 했죠. 그리고 19번 문제 강구조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나오죠. 먼저 1번 맞대기 용접 그루브 용접 이라고 했습니다. 용접 표면에 마무리 가공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판두께 10폴 이하의 보강 살 붙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아크 발생은 필히 용접 부 내에 일어나도록 해주시고 고장력 볼트의 마찰 접합 에서 미끄럼 개수 0.5로 적용할 때는 마찰면 페인트 칠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4번 볼트 조임은 1차 조임 본 조임 나누 서 시행 해주면 되고 같은 날 끝내라 겠죠. 그리고 한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명심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 다음 시간에 3절 보험이 니아피복 부트 하도록 하겠습니다.